토끼인가? 열심히 일하려고 팔 걷어붙였어? 팔까지 걷어붙이고 도와준다는 강아지 어디갔지? 안들려요 루디야 정신차려 나가고 싶어? 루디 나갔다 올거야? 아이고 맨날 나와서 살거야? 못내려가? 어떡하지? 어떡하지? 도와줄까? 토끼인가? 하는 중 도와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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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란인가? 코란 여기서 놀고 여기서 발을 씻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엄마가 문턱을 없앴어 발 걸리지 말라고 아이고 왜 이렇게 꼬질꼬질해졌죠? 응? 그래도 예뻐 언니 데려올게 언니 지금 엄청 신났어 으디언니는 요즘에 맨날 신나 가자 가자 이게 뭐야 아이고 이래! 일하라고! 공키야 일로와 응? 일로와 옳지 식사 못 갈게 아이쿠 스마트 중공인 물걸레 통소를 시작합니다 스마트 중공인 물걸레 통소를 시작합니다 으응? 응? 아이쿠 아이쿠 ix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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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이야 털 물을 놔주면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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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갈까? 나갈거야? 나갈거야? 하아... 그만 나가 나 밖에서 살거야? 하아... 짠짠짠 왜왜왜? 아 잔디가 왔어? 반가워요 열심히 일하려고 팔 걷어붙였어? 열심히 일해보자 짠짠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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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리고 있어 엄마 잣에서 좀 깔게 응? 응... 안아줘 집사2장 아니 팔까지 걷어붙이고 도와준다는 강아지 어디갔지? 집사2장 안 들려요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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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디야 정신 차려 로디야 들어와 이리와 들어와 로디 힘들었어? 헨젤과 그레테리어? 공기도 신나게 놀았어? 내일 저기 다 깔아줄게 알았지? 응? 펄 다 빗어놨는데 또 나갈거야? 응 자 또 나가 따라다니지마 응 간 줄 알았지? 딱딱 1, 2, 3, 4, 4 공기야 엄마가 스탭 만들었는데 공기야 엄마가 스탭 만들었는데 공기야 엄마가 스탭 만들었는데 공기야 엄마가 스탭 만들었는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